안녕하세요 이승효입니다. 6월 모평 보시느라 여러분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제가 원래 총평이나 캐스트를 안 찍으려고 했어요. 6평 끝나고 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저도 6평 분석에 집중해야 되고 또 해설 강의도 찍어야 되고 또 저한테 상담하는 학생들 제가 대응하고 답변 주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1차적으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6월 모평 보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예민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안 좋게 들리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뭐 이거는 쉬운 거야 뭐 이렇게 하면 풀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아씨 나는 못 풀었는데 이러면서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뭐 야 시험이 어려워 이래도 또 막 댓글에다가 또 야 그거 쉬운데 또 이러면서 또 기만질하는 놈들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려고 했는데 이 일단은 이거를 이제 찍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된 거는 이 미적분 28번 문제가 좀 너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물론 해설 강의에서도 이걸 담을 거지만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찍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뭐 미적기와 확통 상관없이 캐스트 이제 총평 찍는 김에 말씀 드릴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마음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뭐 누구는 되게 기분이 좋겠지만 누구는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재수강생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끝나고 나면 항상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셔야 되고 좀 차분하셔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이 문제나 뭐 그런 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오늘 이제 상담, 답 Q&A 상담에다가 답변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진짜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서 퀘스트 보다가 또 중간에 또 나간 학생이 있을 텐데 미적이라면 꼭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미적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 명제입니다. 교과서밖에서는 수능은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한 풀이들이 있는데 그거 선생님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선생님 떠올릴 줄 몰라. 왜? 선생님도 3년 정도를 교과서만 보고 최근 기출만 봤기 때문에 사설 문제를 풀질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런 거 몰라요. 그렇지만 교과서 개념 가지고 다 풀리게 출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느 단원이나 어떤 학습 목표에서 출제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 6편 끝나고 나서 문제들이 있잖아. 근데 그 문제들이 되게 이상한데 싶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평가원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 이 입시판에 오래 있으면 알겠지만은 그런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 중에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논란인 수학문제는 없어요. 그게 뭐냐. 그냥 그 당시에 분석이 안 되는 것뿐이야. 누군가는 분석을 하겠지. 근데 누군가가 분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분석이 안 된 채로 그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되게 이상해 보이고 발상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고 혹은 계산이 아주 복잡해 보이고 왜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들 쭉 보세요. 그 기출 문제집들 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나요? 얘는 평가원에서 실수한 애야. 평가원의 실수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돼. 교육관념이 바뀌어서 삭제해야 되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다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야 돼. 믿으셔야 돼.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오늘 이제 선생님도 해설강의 또 찍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지만 꼭 해줘야 되는 얘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평가원에서 뭔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내거나 했을 때 해석을 잘못해서 이걸 오독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문제 많이 풀어야 되고 사설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유도가 돼 버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적은 없어요. 결국에는 다 교과서 안에서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분석이 다 되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 이제 이 총평 찍을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 뭐냐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내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오늘은 특히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은 최소한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만 풀고 그게 다 풀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공격을 받겠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얘기하더니 왜 다른 방식으로 풀고 없던 걸 끄집어냅니까? 이렇게 공격을 받을 텐데 내가 3년 동안 사설 하나도 안 풀고 교과서만 보고 기출만 보면서도 그런 공격을 받지 않았고 공격을 받아도 내가 다 이겨냈어요. 싸워서 이겼다는 거지. 논리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거를 믿거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평가원에서 잘못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소송을 걸겠죠. 아니면 공론화를 시키겠지. 문제가 있다. 교과서 밖에서 출제를 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이번 시험 포함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만약에 평가원에서 교육과정이 바뀌거나 혹은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수능을 다른 시험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 그냥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전에 수리 영역 있던 그런 시절처럼 옛날 수능처럼 갈 수도 있는데 최소한 현재의 수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영원히 그렇다는 게 아니야. 평가원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은 교과서에서만 출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수리 논술조차도 그래. 물론 수리 논술에서 외부적인 거 나오기도 하지만 수리 논술조차도 교과서 안에서만 출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요즘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들. 일단 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약간 두서없는데 이것저것 적어놓은 게 할 얘기들이 많은데 나도 지금 정신없으니까 잊어버릴까 봐 이것저것 적어놨어요.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거 일단 왜 틀렸는가 구분해보자. 왜 틀렸는가. 여러분들 이제 틀렸잖아. 틀렸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첫 번째. 들어보세요. 칼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봐. 영상 칼럼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칼럼 잘 쓰잖아요. 분석 잘하니까 한번 들어봐. 자 개념 기출이 그대로인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 해설강에 들어보면은 아 이거 그냥 교과서 개념이네. 아니면 내가 또 몇 년 기출이다 똑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 해준단 말이지. 근데 그게 물론 하나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양쪽에서 그대로 딱 붙어서 두 문제가 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대로 나왔는데 분명히 나 공부했던 건데 아는 건데 까먹었구나. 있을 수 있죠. 그쵸. 까먹었구나. 자 이걸 분류를 잘해야 돼.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망친 게 아니야. 그냥 문제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아이씨 이건 까먹었구나. 선생님 그래서 6평 전에도 암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잖아.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고.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상담할 때도 시험 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보고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외워줘야 되는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아직은 그럴 수 있다. 6월이니까. 6월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지금은 까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려고 앞으로 공부하는 거지. 완성 아직 안 됐어. 괜찮아. 그거는. 까먹었다면 이제 외우면 되는 건데 공부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뭐냐면 이게 비중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헛한 거지. 그치? 공부를 하면서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수학은 마치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데 한 적이 있다. 경험한 적이 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고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그 과거의 경험. 그 무슨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그런 과거의 경험으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 외우지 않고 그냥 듣고 이해만 하는 걸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바꾸셔야 돼. 공부법을. 이게 비중이 너무 크다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 근데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내가 공부를 했던 건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공부했던 선생님 수업을 안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공부했던 책을 꺼내가지고 찾아보셔야 돼. 꼭. 꼭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그 선생님 말고 여러분들이 수업 들은 선생님 있다. 그러면 해설 강의가 됐든 질문을 해서라도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저한테 언제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라는 거를 물어봐야 돼. 그 선생님이 그러면 대답을 해 줄 거라고 분명히. 이거는 말이지 개념 강좌 언제 했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잘못인 건데 앞으로 배우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아직 안 배웠구나로 가는 거고요. 배웠다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구별을 해줘야 돼. 배웠는데 틀린 거 하고 안 배웠는데 틀린 거 하고. 자, 두 번째 봅시다. 이해를 한 줄 알았는데 외우기만 했구나. 이해를 못 했구나.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의 정의 같은 거를 외우고 그래프 모양 같은 걸 외웠는데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원리를 이해를 못 했다던가 아니면 자주 나오는 게 요새 뭐 방정식 나오면서 뭐 교점, 실근의 교점, 개수, 교점의 개수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게 실력이 좀 쌓여야 되는 건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왜 방정식이 나오면 얘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교점의 개수를 왜 찾지? 그 이해를 못 하고 있으면은 문제 해석이 안 돼서 못 풀 수가 있어. 그거를 찾아주셔야 돼. 이해를 못 했구나.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다 이럴 수 있는 거지. 해설강에 들었는데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잠깐만 근데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왜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 맞아 이거는 이러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게 명확하게 떠오르면 이해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는 거야.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공부를 해서 뭐 0분의 0꼴 나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도형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원리는 모르고 외우기만 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부터 해서 그걸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꼭. 이해하는 과정을 뭐 6월, 7월, 8월, 3개월이라도 좋아요.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증명일 수도 있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원리 뭐 의미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책을 자기가 지켜봐야 될 수도 있고 뭐 수업을 들을 수도 있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복습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전부 다는 아닐 거야. 분명히. 전부 다 이해를 못한 게 아닐 거라고. 그럼 이해가 안 된 것들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점수가 안 나오고 나면은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완전히 리셋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6월은 리셋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점수가 안 나오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이해가 돼서 해결이 된 부분과 해결이 안 된 부분을 구별을 못하고 얘네들을 싸잡아가지고 이만큼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도 쫄리고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모자라거든. 그러면 안 돼. 분명히 이해된 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된 것의 기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왜 인수분해를 하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노베이스는 그게 안 되겠지. 근데 왜 미분은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음암수민법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 수능시험범위에서도 여러분들이 단계가 다 다르단 말이야. 어떤 거는 이만큼 괜찮아. 어떤 거는 잘 안 돼. 그거를 구별해 주셔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아무리 문제를 봐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뭐람? 싶었는데 아, 아직 안 배웠구나. 일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이제 다른 선생님은 수업 커리큘럼을 잘 모르니까 선생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승효과를 듣고 나서 3.5를 듣고 DB3.5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건너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평 때문에 내가 6평 앞두고는 일단 DB3.5라도 먼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3.5를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3.5에서 이번에 여러 문제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그 3.5를 못 들은 사람은 아직 안 배웠구나.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틀린 것에 대해서. 그죠?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선생님의 잘못도 아닌 거야. 여러분이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다음 커리큘럼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앞에 커리큘럼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같은 경우도 1용만 들었는데 상승효과를 안 들었어. 그럼 상승효과가 당연히 기초 개념인데 여기서 배운 거를 여기서 모든 걸 설명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쉬운 거에서 배운 게 출제가 됐어. 그러면 까먹어서 틀리거나 안 배워서 틀릴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안 배웠구나 싶은 것들도 체크를 해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제가 배운 겁니까? 안 배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은 다 대답해 드릴 거예요. 다 대답해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답변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친구가 뭐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내가 판단에 선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 예를 들어서 22번에 나온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엔 선생님이 아직 22번 수업을 아예 안 했잖아. 딥도 안 했고 딥에서도 22번은 안 했으니까 당연히 22번을 풀기 위한 그런 개념들은 나도 아직 설명을 안 했어. 당연히 여러분들도 몰라요. 물론 현장 강의에서 일부 들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아직은 할 거 많은데 아직은 앞에 것도 할 거 많아. 그러니까 뒤에 거는 아직 못 배웠을 수도 있다. 선생님이 모든 걸 지금 다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다. 선택 과목이 확통이나 기하 같은 경우엔 3단원이 아주 다른 주제지만은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3단원에서 적분 기출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이 미분에서 활용이 되기도 한단 말이지. 식변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선생님이 3단원까지 다 안 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공부를 못 했을 수 있는 거다. 아직 안 배웠구나. 어머 괜찮아. 이제 하면 돼요. 하면 돼. 이거 판단 잘해야 돼. 근데 배운 거랑 안 배운 거 섞여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되고 분명히 배운 게 있는데도 그래서 이해까지 다 하고 암기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리셋 해버리면 안 돼. 안 배운 걸 배워야 된다. 이제는. 자 그럼 네 번째 이게 또 많아요. 다 풀 수 있었는데 쫄아서 혹은 급해서 포기한 거 여기에 실수 포함입니다. 실수도 포함이야. 왜냐하면 실수라는 것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확인을 했다면 정확히 맞았을 텐데 급해서일 가능성도는 없고 쫄아서일 수도 있고 그치 않아. 선생님 그 뭐 수강평 Q&A에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여러 개를 지금 본 게 아 시험 볼 때 끝까지 못 갔는데 해설강의 듣고 보니까 되게 비슷하더라. 왜냐하면 비슷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수업시간에 가르쳐준 대로 풀었으니까 내 수업 다 들은 학생들은 같은 그 논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중간에 아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멈췄을 수 있죠. 그죠. 쫄아서 곱해서 포기했다.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거다. 왜? 지금 아직 6월이니까. 수능에서 시험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단계야. 왜냐하면은 지금 배우고 나서 6월 평가원 딱 처음 봤잖아. 그치? 딱 한 번 첫 번째고 내가 이 유평전 캐스트에서도 그랬잖니? 이게 시작이라고? 평가원 시험이 시작이라고?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내가 그래서 사설 자꾸 풀지 말고 사설 풀면서 여러분들 그 감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4월 학평이든 5월 학평이든 뭐 그전에 사설 다른 사설이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해설까지 들어봤는데도 그래?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 맞네 싶은 그런 경험들이 진짜 많단 말이지. 근데 평가원 문제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중간에 막혔다 그러면은 해설 강의 들어보면은 어 그러네? 배운대로 하니까 되는 거였는데 내가 멈췄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고 아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 자체가 좀 에바였다. 이거는 나는 좀 무리였어. 아니면 문제 자체가 좀 괴랄했어. 라는 느낌이 드는 게 구별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그 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설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또 그럴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거지. 그래서 쫄아버리는 거고 다른 거라도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를 해버리거나 그러다 보면은 풀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잖아. 그러면 개라도 빨리 풀고 다른 거 더 풀어야지 라는 급한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지. 끝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자 요정도 4개에 지금 딱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치 않겠어요? 만약에 진짜 노베이스라고 그러면은 아직 안 배웠구나 가 엄청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식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만 하고 이해를 못했구나 이거 엄청 많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좀 잘했어가지고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많을 수 있다. 수학이 암기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교과서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암기를 못하고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거예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은 뭐 2등급 이하라 그러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멘탈을 꽉 잡아라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풀어야 돼. 배운대로 풀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할 거고요. 좀 길어졌지만은 여기까지 쫓아오느라 고생들 많았고 이거를 꼭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서 근데 혹시 봐도 못 본 사람들은 또 해설강에서도 올라갈 거고 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얘기는 꼭 들어주셔야 되고 이제 미적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미적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특히 뭐 기하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근데 특히 미적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전혀 뭔가 해석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런 거를 고를 안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거를 자 이렇게 하면은 엄청 빨리 풀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걸 쉽게 풀 수 있어라는 얘기 절대 하려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이제 써놓은 게 뭐냐면 이게 다 U거든요. U U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Y는 U에 대한 함수 FU U는 GX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거는 뭐 스킬도 아니고 N축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모든 교과서를 보면 합성함수 미분법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는 거예요. 이 U를 이용해가지고 풀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U를 이용해서 풀게 문제가 그냥 설계가 돼 있어요. 여기를 봐봐. 얘만 왼쪽만 나왔다고 쳐봐라.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 합성함수라고 생각 안 할래? 미적분인데? 합성함수 맞잖아요. 합성함수 맞잖아. 그냥 FX가 U제거 플러스 EU에 들어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물론 얘를 더하기 1을 한다라는 그런 발상을 할 수도 있겠지. 제곱한다는 발상을.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거 전혀 필연적이지 않아. 그냥 얘만 보면은 누가 봐도 합성함수 문제 아니야? 그치? 반대로 이 왼쪽이 없는 상태에서 얘만 보면은 누가 봐도 합성함수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 얘가 왜 합성함수인가? 이거는 이제 개념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 근데 선생님도 수업시간에 말하고 요즘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복잡한 함수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합성함수다. 미적분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합성함수일 거야. 왜? 우리가 얘를 미분하려고 생각해봐라? 합성함수 미분법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합성함수잖아. 그냥 미분할 방법이 없잖아. 고배 미분법도 쓰지만은 당연히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그치 않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합성함수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u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어. 오케이?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sin 제곱 파이 x나고 여기 cos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sin cos의 관계가 있는 거니까 cos을 u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2에 1-u 제곱 이렇게 바뀐단 말이지. sin 제곱 cos 제곱 더하지 1이니까.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지금 바꾸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는 있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과외라던가 특이한 발상이 필요하다던가 그렇게 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구분을 지어줘야죠. 그죠? 문제가 그냥 어려운 거하고 문제가 이상하게 나온 거는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그러면 교과외는 아니잖아요. 그냥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되게 성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cos 파이 x u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냥 이게 교과서라니까?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학습 목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 n측이라던가 그런 거고 사실 n측이라던 게 이런 개념을 활용하기 쉽게 쓰는 그런 도구들인 건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푼다고 해서 절대 유리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이 함수 같은 경우에도 얘는 그래프 바로 그려지잖아. 그치? 근데 얘는 딱 봤을 때 그려지는 함수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거 미분해보잖아요?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이거 미분하면은? 미분하면은 그냥 증가함수가 나와요. 증가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애스 얘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를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않아? 그럼 얘가 지금 이제 y축, u축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냥 증가함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u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값을 갖고 이 y가요, 이 우변이 u가 플러스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함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이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냐 하면 일단 이런 형태가 처음이니까 근데 식이 어려워서 처음인 게 아니야. 이 유형은 뭐가 처음인 거냐면은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항등식이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대입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는 똑같은 함수에 대한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조건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이 없었을 거예요. gx를 fx 제곱 더하기 2fx 1번 그런데 gx는 이거이기도 하다. 2번 1번, 2번 이렇게 나눠줬으면 어? gx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gx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따로따로 해석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조합해가지고 이 식에 대한 조건들을 찾아냈을 거야. 결국 최종적으로 a와 b가 나오잖아. 그치 않아? a와 b가 나오고요. 이거 f값 구하는 게 아니죠? f 구하는 게 아니지. 결국 뭐 구하는 거니? 이 전체 함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얘가 똑같다는 거고요.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고 그냥 똑같은 함수 두 개를 준 거지. 식의 표현을 다르게 해가지고 준 거지. 뭘 이용해서? 합성 함수를 이용해서 fx에다가 이거를 합성을 시키면은 이 함수가 나와요라는 그냥 전형적인 합성 함수의 식을 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fx의 제곱은 코사인의 뭐 x의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냥 이런 거라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쪽 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을 따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때? u의 제곱 더하기 u라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지금 이 fx u값에 따라서 전체 함수값이 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나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거를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냐면 x는 0과 x는 e일 때를 주목하세요. 라고 지금 가이드를 주고 있단 말이지. 근데 0을 여기다가 대입해보고 2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당연하게도 같은 결과가 나와. 왜? 얘가 지금 cos, sin인데 cos, pi, x, sin, pi, x가 주기가 2니까. 주기가 2기 때문에 여기다 0 집어넣는 거하고 2 집어넣는 거하고 결과가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나와있는 이 gx라는 이 함수는 g0하고 g2하고 그냥 같은 거예요. 뭐 여기 g4도 같겠지. 근데 그쪽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0, 2만 생각해주면 돼. 근데 0, 2를 f에다 집어넣을 때 값이 다르대. 그렇잖아. 그러면 f의 0일 때 u가 있을 거고 u1 f의 2일 때 u2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u1이 u2보다 1이 더 크다는 거지. 근데 그때 y값은 같다는 거야. y값은 같애. 그 얘기는 뭐야?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u1이 있고 얘가 지금 u2가 있고 얘가 지금 1 차이가 난다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고요. 여기 2분의 1 같으니까 당연히 함수값은 4분의 1만큼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함수값이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0 집어넣을 때가 이 g0 g0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라는 조건 이용해서 a, b가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도 이거를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여기서 뭐 대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합성함수로 생각을 하면 여기서 지금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핵심인 거고 0, 2를 집어넣을 때 얘가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0, 1을 집어넣을 때 얘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겉함수 그래프에서 보면 같은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아예 같은 걸 집어넣거나 반대쪽에 있는 두 개를 집어넣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얘가 딱 1 차이가 난다는 거야. 1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칭축으로부터 1 딱 떨어져 있는 거니까 2분의 1, 2분의 1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U1, U2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값이. 그래서 A, B에 대한 조건을 하나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대는 이쪽으로 해석하는 거지. 이쪽을 보면 얘를 미분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얘가 지금 그냥 증가함수가 나오는데 증가함수가 나오는데 코사인 파이 X에 의해서 U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럼 얘는 언제 최소겠어요? U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란 말이야. 그쵸?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0과 2 사이에서 생각을 해보면 U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언제야? X가 1일 때란 말이야. 그치 않아? X가 1이고 U가 1인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 함수가 최소 혹은 극소를 갖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0과 2 사이에서는 무조건 얘가 그냥 극소야. 얘가 극소고 그 구간에서는 얘가 최소야. 왜? 0과 1 사이에서는 얘를 미분을 하고 얘를 이제 집어넣어 이거 합성함수 그냥 잘 모르겠으면 합성함수 그냥 다 미분하셔도 돼.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0과 2 사이에서 이 전체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의 식을 미분하려고 그러면 이거 미분함수 튀어나오는 게 얼마나 많아. 그치 않아? 그래서 배우는 게 뭐다? 그래서 배우는 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따로 쪼개 놓고 보면 얘 따로 미분하고 얘 따로 생각하면 되는 거다. 얘는 얘 지금 정의역이니까 얘만 미분하면 그래프 교형이 나오고 결국 U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을 때 U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가 언제야? 0과 2 사이에서 X가 1일 때 그래서 0에서 1까지 가는 동안에는 얘가 지금 감소를 하고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는 증가를 한다. 그래서 1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연속함수 FX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F0에서 F2까지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X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U1하고 U2는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연속함수니까. 그 얘기는 U1, U2 사이를 이렇게 지금 가면서 반드시 마이너스 1을 거쳐간다는 거지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를 거쳐가는 순간이 지금 뭐야? 그게 이 왼쪽에서 최소가 된 상황. 근데 오른쪽에서 최소가 된 상황이 이거니까 아 그렇구나. X가 1일 때 U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가 여기가 최소구나. 그럼 X가 1일 때 그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F의 1의 제곱 더하기 E의 F1 이 함수값이 지금 뭐라는 거니? 그게 바로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이거라는 거예요. 끝이야. 이게 다야. 그래가지고 A 플러스 B 주고 A 마이너스 B 주고 그래가지고 A, B 구해서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번 난이도가 아니라고요. 30번 난이도가 아니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려워. 이거 쉬운 문제니까 나한테 배우면은 답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시험장에서는 어려워.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걸 따로따로 해석을 해서 끼워 맞추는 걸 여러분들 경험을 못 해봤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리 누구한테 배웠든 나한테 배웠든지 간에 이 요소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이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왜 애들이 28번 가지고 그렇게 난리일까 라고 싶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아 왜 일부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봤는데 28번이 그냥 합성함수 미분법 문제다라는 거를 이걸 명확하게 짚어주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합성함수 미분법을 많이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26을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프렉탈 3도급 합성함수 미분법 그 3개가 이번 시험의 핵심이라고 했잖아. 근데 프렉탈은 안 나왔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건 내가 프렉탈 가르치면서도 지난 십몇 년을 보면은 프렉탈 계속 나온 듯 하다가 중간에 안 나오고 그러다가도 또 나오고 안 나왔다 또 또 나왔다 이러면서 내가 이 수능계의 좀비라고 별명을 붙였잖니. 그러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근데 그게 30번의 급수가 나왔으니까 어쨌거나 뭐 프렉탈이 안 나왔지만 급수는 나온 거지. 급수가 안 나올 수는 없죠. 시험 범위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도급 같은 경우에 그림이 보통은 나오지만 그림이 없는 3도급도 있단 말이에요. 2021 수능에도 있고 분명히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도 똑같은 원리 가지고 풀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의 더셈 정리가 활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3도급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배운대로 근사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 27번이니까. 물론 여러분들한테 생소하니까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주제가 뭐야?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나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봤을 때 뭐야? 양변 미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FX 연속함수인데 미분 가능함수라고 줬으면 미분하고 들어갈 텐데 물론 얘가 얘가 미분 가능함수기 때문에 얘도 미분 가능함수입니다. 얘도 미분 가능함수라서 뭐 미분하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근데 F'X 나왔을 때 그게 수습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건 아니겠지.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얘들한테 가르쳐준 게 뭐가 있지? 나는 분명히 교과서 있는 걸 다 가르쳐줬으니까 그 안에서만 출제가 되는데 잠깐 그럼 이 문제가 뭐지? 아 이거 합성함수구나. 합성함수구나. 내가 그렇게 강조했다. 2,6에서 1,2강에서부터 합성함수 미분법 하면서 U하고 극대육수하는 거 이거 2,6,1,2강부터 했어요. 현장강에서 특강도 했고 2,6,1,2강 했고요. 스텝 2에서도 여러 번 같은 문제 또 했고 스텝 3에서도 교육청하고 비교해 가면서 교육청에서 3 더샘 정리 같은 거 맨날 29번 나올 때 평가원에서는 요즘 합성함수 미분법만 계속 출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출제가 안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적분 전체의 교육과정 중에서 합성함수 미분법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아 선생님 합성함수 아니라 뭐 역함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건 맞는데 여러 가지 미분법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단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8번 합성함수죠. 29번도 내가 이제 해설강에 찍을 건데 29번도 그냥 음함수 미분법 쓰면 그냥 풀리는 문제고 미분법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혼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 단원에서 미분법 그 2단원 있잖아요. 미분 단원에 거기 단원에 이거 쓸 데도 없네. 여러 가지 이거 수업 들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 둘이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거든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수로그 함수 뭐 삼각함수 같은 거 미분하는 법 배우고 뭐 극한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뭐 삼각함수 덧셈 정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도함수의 활용도 나오고 다 좋은데 그건 이제 약간 수투랑 좀 비슷한 느낌인 거고 얘는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처럼 도저히 얘는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할 때 쓰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28번 29번이 딱 그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그래프를 지금 뭐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 다음에 뭐 얘 뭐 대칭성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뭐예요? 얘는? 번호도 28번이잖아. 갑자기 미쳐가지고 30번 문제 여기다 낸 게 아니라고 선생님도 30번은 가끔씩 진짜 좀 과한 문제가 나오고 평가원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좀 과한 문제가 나와서 수능 문제지만 내가 안 가르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30번 그거는 한 문제 변별력을 위한 한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29번도 아닌 28번에서 그런 문제는 왜 왜 내겠니? 왜 평가원에서 그걸 욕먹을 짓을 하면서 왜 내겠니? 공통도 아니고 미적분만 펑크나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번에는 약간 평가원에서 뭐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한 거지. 왜냐하면은 그 정도까지 해석이 안 될 줄은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8번에 냈는데 심지어 강사들조차도 이걸 해석을 못하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그냥 교과서 보고 문제를 만들 건데 와 이렇게 교과서를 모른다고 아마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6평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화내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9월이나 수능 가게 되면 점점점 이렇게 문제가 더 정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약간 좀 그 문제가 좀 약간 프로토타입 원형 같은 느낌이라서 좀 어려운 거죠. 그냥 그렇게 좀 감안을 해주시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어쨌거나 미적분 지금 이렇게 두 개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약간 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수트 문제 풀듯이 그렇게 접근하면은 안 돼. 단원별로 다른 거야. 단원별로 다른 거야. 극한 단어는 극한의 세계 그거 가지고 푸는 거고 여러 가지 미분법은 미분법 가지고 푸는 것이다. 자 결론 요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 요거 마치고요. 이제 해설강의 찍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해설강의 올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전문학을 다 찍는데 왜냐하면 아니 요새 3점짜리 틀린 학생들도 진짜 많은데 3점짜리 쉽다고 그거 안 할 수 있나요? 해야죠. 왜냐하면 그거 궁금한 학생들도 많고 필요한 학생들도 많으니까 다 찍는데 당일에 그거 다 찍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들이 보통 4점짜리 올리니까 나는 3점짜리부터 찍고 올려야지 해서 지금 오늘이 지금 이틀자 차거든요. 그래서 공통은 다 올라갔고 그랬는데 그 몇 문제 빠진 것 때문에 이제 미적분 하는 학생들이 혼란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나냐고 발상, 계산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또 이제 미적분 떠나야 되겠다 미적분 때려치우고 다른 거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고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거다. 대비가 가능한 거다. 제발 이런 것들 교과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합성함수 나오면 이런 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 그냥 교과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가장 깔끔하게 풀리게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해설강의 때도 또 해설강의 때는 이거 언급 안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수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딱 보면 아, 이 코사인 세제곱 얘도 x는 1 대칭이고 얘도 x는 1 대칭이지 그래서 이제 전체가 x는 1 대칭인 함수니까 얘도 x는 1 대칭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 하고 뭐 f에 2-x 얘를 이제 집어넣은 거 하고 이게 같은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애플 조건을 막 찾아내고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생각을 떠올린다는 거. 근데 공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풀이를 하시는 걸 보면 그걸 이용하는 사설 문제들이 지금까지 좀 있었나 봐. 아니면은 뭐 예전 교육과정이든 뭐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들을 알고 계신가 봐요. 근데 나는 그런 방법을 떠올릴 수 없다. 이 시험 문제를 보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풀지 않을 뿐더러 오 씨, 대박인데? 쉬워요. 싶어요. 물론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린다. 그렇지만 그건 진짜 이제 초발상에 의거한 거니까 그거를 내가 연습해놨다가 시험에 또 나오면 써야지 라고 하기에는 효용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왜? 시험장에서는 어쨌거나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니 그래봤자 이런 단원에서 나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너무 길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봐주시고 여러분들 6평 끝나고 나서 좀 마음이 지친 것들 다 아는데 이 생각하면서 좀 냉정하게 분석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나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 아직 멀었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